갑시다 간식도 먹었으니까 내가 지금 얘네를 구해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공격자로부터 이 화물선을 구해준 건데 주나? 그럼? 이거? 나 처음에 화물선 얻을 때도 이렇게 공격받는 애들 구해줬더니 화물선 운영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며 나한테 운영권을 준댔단 말이야 걔네는 바이킹이야 등급이 뭔데? 어떻게 생겼어? A급이네? 근데 왜 색깔이 초록색이야? 하필 1억 2천짜리인데요? 돈의 A급이 아니라 성계! 성내라고 할까? 성내 A급 화물선 개또다세 이거는 솔직히 내가 화물선을 바꿀 날이 오면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해체시켜가지고 갖고 오려고 했거든? 근데 이거는 그렇게 했다가 얘가 사라질 것 같아 왠지 그냥 먹을게요 이거는 미쳤어 아이씨 에이 주는 줄 알았네 에이 그지 말이 안 되지 그냥 줄 리가 없지 에이씨 에이 3초 행복했다 1억 내라고? 내겠냐? 1억이 어딨어 임마 아이씨 싸다고? 이 바이킹 싸다고를 날리고 싶은데요? 아이씨 야 하이퍼드라이브 거리가 40이나 차이나 공간도 엄청 넓고 좀 전 이 화면에서 가격이 안 뜨길래 그냥 주는 건 줄 알았어 내게 주겠다는 듯이 1억을 받고 돈이나 줘 유색금속 319개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유닛을 주든가 야 총 총 꺼내 아 이 똥망겜 진짜 아니 319개 갖고 있는 애가 아 319개래 1억짜리 화물선을 갖고 있는 애가 왜 이렇게 배포가 작아? 1억짜리 2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2억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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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억짜리 2억짜리 그래도 탐은 난다 3억짜리 A급 갯도다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였어 뭐야 F.A. 화물선 있나? 아 화물선이 아니라 그거 뭐라하냐고 호위함 없네 있으면 아이콘이 뜰텐데 없네 잠깐만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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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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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봐 얼마야? 240만원 아 보급선이네요? 아 보급선이야? 어 쓰겠냐? 아 그러니까 쓰겠냐고 이거 대신 연료는 되게 적게 먹는다 그래 쓸게 그래 써줄게 나도 보급선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와 S 클래스인데? S 클래스가 1100만원이야? 좋은 건가? 내가 내가 새로 키우는 것보다 이게 좋나? 고민되는데 좀 살까 말까 행주님 계세요? 살만할까요 이거? 사기는 좀 아깝나? 1100만원 1150만원이네? S 클래스 이거 사서 근데 1150만원치를 뽑을 수 있을까 내가? 사자 처음보는 S 클래스인데 사자 고민 따윈이 시간 아까워 내 돈을 가져가 저게는 뭐가 있을까요? 아이고 춥겠네? 얼어붙은 행성 많이 춥겠네? 얼마나 추울까? 얼마나 춥게요? 오몰피우스 오몰피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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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눈이야? 바다도 있어 그래도 허허 이게 왜 이렇게 천공의 성이 많아? 누가 뭐 만들었던 곳인가? 기왕이면 여기들이지 여기 뭐가 있으려나 바이킨 플랩 역사적 데이터가 밝혀낸 뭐 돼? 저기? 1100m요? 장난치나봐 기술 재충전 생물이 열만..우와 얘 멋있다 오 얘 멋있어 와 데리고 오고싶다 아 비행 언제 저거 패치해줌 근데 이런 행성은 물속에 잘못 들어가면 얼어 죽던데 근데 이런 행성은 물속에 잘못 들어가면 얼어 죽던데 그래도 뭐 어떡해 수중생물 봐야지 돈인데 돈 1100만원이나 써서 와 징그럽게 생겼어 맘에 안들어 수중 더 있니? 더 있어? 없어? 업로드 업로드가 방금 안됐어 멸종이 있는데? 뭐야? 왜 갱신이 안됨? 왜 갱신이 안되네? 왜지?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? 이런 경우도 있나? 뭐야 얜 뭐야 뭐 이렇게 생겼냐 너는 뭐야 이거 야 얼굴은 개인데 에이씨 약간 저거 같잖아 에드워드오빠 놀자 이거 같잖아 좀 혐오스럽게 생겼네 이거 이동을 해봅시다 어차피 저기 가봐야되니까 도대피 뭐가 있지? 미자공 필요 없고 유물 파편 있다나 아 그럼 적어오겠네 유물파편이면 또 열쇠겠네 그지? 지긋지긋한 그거 그래 그거일 것 같더라 또 세 개만 찾으면 되겠죠? 어디까지 가니? 여긴 안 돼? 되지? 예 어? 오오 오오 머리가 좀만 더 컸으면 균형이 좀만 더 맞았으면 대륙 다녔을 것 같은데 아쉽다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? 아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장난치지 말고 이거 왜이래 아니 못 따는 못 파는 땅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이거 당황하게 만드네? 안 캐 임마 다른 데 거 캘 거야 이씨 저걸로 캐 저걸로 어차피 세 개만 있으면 될 거라고 어차피 세 개만 있으면 될 거라고 봐라 나 천만 원 썼으니까 이씨 수리 이씨 수리 이씨 수리 뭘 줄까요 보라색이네요 비싸야 몇십만 원이겠지? 그치 이씨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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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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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본 애들만 봐도 대충 견적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? 여기는 예쁜 애가 없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그냥 아... 없어 여긴 없어 내가 봤을땐 없어 와 저건 뭐 저렇게 생겼냐? 오! 푸른데? 일단 물이 많은데? 늪지대 행성이라고? 어? 공격적인 센티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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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أ이 오... 아니 어... 들어 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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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